3. 반겜 반겜 소개와 석은 너무 좋다. 아 아 강호가 나올거였으면 공포 먹을거 아 아니 원판 아니 튀어나오지마 인마 상점주인 문턱에 빨가락 씌었으면 좋겠다 곡 찌르기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음 다일런트 진짜 오질라게 힘들다 포괄 포괄 유령영상 아얀치믹중 속상 sin 그 안 쏨 으 으 으 으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로운 애끄다. 나약한 포션 갖다 버려. 나약한 포션. 나약한 포션. 빡틸 박아서 호션빠졌네 아니 여기도 빡틸이야 아니 와 숨막히네 진짜 이게 20승선이지 와 진짜 숨척막 오우 오우 여기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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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킹 오우 빠짐석 포션 벨트 넣어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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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있다 야 이걸 이기네 역시 사일런트 긴장감 조성하는 거 봐 와씨 삼신기 뭐야 이거 따줘 시세 폭발이 제일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판도라 안 나오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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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판도라 아아 버티면 이길 수 있는데 버틸 수 있을까 쉽지 않음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개좋아 룬피라 예비필요할듯 개좋아 개좋아 간식 개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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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았! 오! 루는 피후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굿. 든든하구만. 우찌띠. 오우 쉣. 아. 너무 달다. 유령의 영상 너무 좋아. 설치. 설치류 사일런트. 엘리트 못 잡는게 말이 안된다. 엘리트 못 잡았다. 엘리트 못 잡았다. 엘리트 못 잡았다. 엘리트 못 잡았다. 아기. 엘리트 못 잡았다. 엘리트 못 잡았다. 아비. 자넌 아들. 다트방. 맹독. 보게. 음. 음.. 지금이면 앱도도 괜찮을텐데 별곤 아니 절약하고 와우 와우 아드 빠따죠 시바 안녕 작은 칼찌체가 아드 빠따 자 슈 슈 슈 롱롱롱 병 속에 폭풍 병폭에 넣을거 없는데 뭐 잔상이라도 있으면 물론 맹독후 롱롱롱롱 또똥뽕 또또똥 또더둥 폭매 나오면 클가가 아닐까? 아님 말고 악촉 먹고 악촉 깔기면 될 듯 하지만 걱정 악촉 아씨 이것은 악이야 오우 도박 그만해 도박중독 사일러트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입니다 웃기는 소리 내가 도박중독이 아니라는데 걸도록 하지 도박중독 도박문 도박은 도박 이게 뭐 완전 사기인데 아 뭐 사기치는 게임에서 사기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란 이 킬 포션 포션으로 총매 뽑는다 못뽑는다 총매 주세요 총매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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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일런트 타격수비 개 많다. 진짜 보조리 캐릭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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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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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앞에 상점 하나 더 있으니까 사멸카 아니 잠깐만 안 꼴받고 넘어갈뻔했네 몰앙스 40빌들 몰앙스 40빌들 몰앙스 40빌 흠 와 대단원 총매덱이다 까닭 까닭 숟가락 숟가락 총매 숟가락 총매 히트다 숟가락 때문에 이제 단독 먹습니다. 어? 뭐 망겜트 슬더스임 에 뭐 포션 빼는거 정도야 복포 개꿀 100% 승률이 상승하고 있군요 장 Yup 승률이 상승이 나오고 승률이 상승하고 있군요 승률이 상승하고 있군요 승률이 상승하고 있군요 장애로 차 mano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무한의 겁나 쓰면 안되네 아 미친 더 지워야겠다 안도가 복사가 된다고 어릿함 무검 어지러운 복색이 됐는데 어지럽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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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도 하는게 나을거같은 으... 역겨움에 형이하학 형...형...형...형이하학적... 교현... 형..형...형..형... 치즈ע agriculture 사운드 잊어 방폭 쓰면 덱 바로 나락가는데 도전 안 돼 안 돼 안 될 거 없지 똑똑 누구세요 나일입니다 이 마법은 소용없다 신경독 강호할 게 없어 마탈팽이 해브 자신 자식아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일런트들을 괴롭혀왔지 복수하리라 대수는 위조 발팽이를 흐접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없습니다 시체 폭발은 인공물에 막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시체 폭발은 인공물에 막히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치피 면역이야 하지만 도누의 나약한 공격은 간지럽지도 않죠 꽃바람에 불과합니다 뿜 2,7,6,5 4,3,2,1 방어할 게 없어 인공물 어떻게 까죠? 흠 4,5,5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패 폭발 뭐지? 너무 쉬운데? 오철철이장 가볍게 통과 괜찮은 질병 못 썼다. 아 총맨 빨리 쓰고 싶은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 더 맥투성이 득 득 소멸함 이게 아닌데요. 아 너무 늦게 들어갔다. 그래도 이겼죠. 너무나도 쉽게 아 아니 오해 응 인봉불이야 너무 쉽게 이겼다. 193 옵션 12개 보리에르콘 버그 황금우상 207 야방 42 쌍절곤 22 잉크병 70 적재달력 10딜 10딜 뭐야 숟가락 29번 숟가락 숟가락 이거 아무것도 안했다 사실 백년 퍼즐 0 이김 3600점 사일런트 역시 총매 역시 총매아 총매랑 유령영상 두개만 있어도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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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